공항에 왔는데 지금 겁나 안산해 겁나 안산해 신기하네 통유리로 된 엘리베이터 와 출국장 여기 실화가 진짜 내가 공항 이렇게 안산한거 처음이야 우리 그래도 인천공항인데 셀프체크인 진짜 아무도 없어 셀프체크인 우리나라에서 제일 항단 스타벅스 매장 희한해 사람이 없어 사람이 6시 40분 출발인데 지금 시간이 3시 40분 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수속이 시작됐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는지 안내로봇도 있습니다 안내로봇 이제 255번 탑승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래 이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진짜 굉장히 한가한 면세점 해외로 여행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공항에 전부 다 거의 대한항공이 전세를 낸 상황 와 255번 저기 게이트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탈거 고마워 고맙고 공항에 일찍 전세계 한국어, 스페인, 아마도 한국어, 아마도 한국어, 스페인, 아마도 한국어 참고하셨습니다. 75,000 of us, flight at a time. I'm going to take a loo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인천공항에 한 2,000배 정도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미국에는 자체 관광객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빵인가? 우리나라에서 약간 TGI 같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도착한 시간이 밤 유스턴 시간으로 자정 정도 돼서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만나요. 여기에서 만나요. 여기에서 만나요. 여기에서 만나요. 여기에서 만나요. 여기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